자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늘은 HLB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LB가 지금 추세가 엄청나게 좋죠.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HLB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대장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주식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치만 이 주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돈 벌 자격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중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힘이죠. 1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저점에서 27,500원이었죠.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129,000원. 129,000원이면요. 4배 이상 올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배 이상 오르는 종목은요. 제약바이오 중에 대장주 아니면 불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한양행. 보시면 지금 FDA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4배 이상승,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HLB는 어떻습니까? 그 기대감만으로도 4배 올랐고요. 이제 9월에서 10월 FDA 재승인 신청 요청이 있어요. 이때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종목은 최소 10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근에서 FDA 보안 요구 서한이 왔죠. 어떤 보안 요구죠? 바로 리보세란입. 이거에 대해서 보안 요구 오면서 어떻게 됐죠? 하한가 두 방을 오게 됩니다. 하한가 두 방을 맞았어요. 누가? 우리들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기회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대응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대응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대응 함께 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눌림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잡아도 이제 FDA 다시 승인 요청이 있잖아요. 9월에서 10월이죠. 이때까지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상승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 상승 추세에서 1차 파동이 4배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텐데 이 2차 파동에서도 고점 매도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점 매도 하지만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다. 그래서 비중 조절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리밸런싱 해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계좌가 엄청나게 우상향한다. 계좌가 불어난다. 최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계좌를 10배 이렇게 좀 불려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대행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뉴스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이 약간 미뤄졌죠. HLB FDA 승인 후 신청. 그러니까 FDA 승인된 다음에 신청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이 기업이 HLB가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FDA 승인 도전에 조만간 다시 한번 나설 예정. 앞으로 3주 안에 FDA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데 FDA 승인은 코스피 이전 상장과도 관련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HLB가 올해 상반기 이전 상장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간암 신양의 FDA 승인이 연기됐죠. 그래서 보안 요구 뜨면서 우리들에게 힘들게 했죠. 하지만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기업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뒤 이전하겠다는 회사 측 방침. 네 HLB는 간약 신약. 네 리보세라니까 중국 항서제약의 캄렌리 주막 병영 투여 요법으로 FDA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 쪽 공정 이슈로 지난 5월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 CRL을 받으며 승인이 지연됐다. 회사는 보안 서류를 다음 달 20일 이전에 제출할 예정. HLB 관계자는 이전 상장을 하는 일종의 전제 조건이 FDA 허가를 받는 것. 네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네 엄청나게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요. 이 종목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받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 이전하면 패시브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패시브 자금은 코스피 비중이 높을수록 유입 규모도 커지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만 1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HL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코스피 이전하지도 않았는데 2만 8천원 부근에서 12만 9천원까지 4배가 올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보안 요구 소환을 받으면서 하한가 두 방이 왔잖아요. 하지만 보안 요구면은 뭐죠?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실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한가 두 방 그러면서 여기서 천만주 거래량이 터졌어요. 천만주 물량을 누가 가져갔냐? 세력이 가져갔습니다. 이 세력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간 거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히려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잡을 수 있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저점에는 계속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고점에는 정확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현금 리밸런싱 도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도 중요한 거는 고점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고점 매도를 해야지 개인분들이 대부분 고점 매도를 못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고점 매도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대응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이 종목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홀딩해 주시고요. 네, 이 고점 매도 하는 기간 동안 기간 소요는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끔 네, 3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건데요.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으로 평생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여러분들 300만 원이면 충분하신데요. 네,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 뭐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큰 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이면요. 5개월 뒤에는 제가 여러분들 9,600만 원 이거 반드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현되고 있고요. 실제로 소통방에서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거고요.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이제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 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세력 매집이 확실하게 매집됐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만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해요. 근데 개인이 매집했다 이렇게 크게 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세력 주도주 이걸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요.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매수, 매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90%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요. 개인분들이.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필히 참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실 계좌를 제가 수익 계좌로 바꿔 드릴 거예요. 수익으로 돌려 드릴 거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는 거는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개월 동안 9,600만 원을 이제 만들어 드릴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월평균 10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개월 차에 큰 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300만 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이 300만 원으로 1개월 이후에는 6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개월 차에는 600만 원으로 여러분들 1,200만 원이 계좌 도달하게 되고요. 3개월 차에는 1,200만 원으로 2,4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개월 차에는 2,400만 원으로 4,800만 원 이렇게 도달을 하고요. 여러분들 대망의 5개월 차에는 4,800만 원이 9,6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제가 실현시켜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소통방에 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가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다 보니까요. 5개월 차 이후에는 여러분들 실제 자산이 억대 자산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1억 시드 이렇게 마련이 되실 텐데 이때부터는 조금 더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경제적 자유 이게 좀 더 가는 길로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 1단계 목표를 달성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 드린 거고 이 발판을 밟고 더욱더 올라가실 수 있다. 어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1억 시드만 만들어도요. 여러분들 5%만 수익 나도 500만 원 수익이에요. 근데 이 500만 원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인 분들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럼 3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더 크잖아요. 그럼 뭐냐? 근로소득보다 투자 소득이 더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소득이 더 높아지면요. 여러분들 정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거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삶이 좀 더 변화가 생길 거예요. 어떻게? 작은 여유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외식하실 때 정말로 돈 걱정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족분들과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 다녀오실 때 좀 더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 마음 편의, 돈 걱정 없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산 이제부터는 절대 잃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고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제가 내드릴 거니까 대신에 수익 보실 때마다 저한테 고맙다고 아니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요. 제가 수익 내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좀 느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이 모든 게 무료니까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참여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여 도와드릴 거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 이거 하나 드릴 건데요. 페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입니다.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확인된 종목이에요. 세력주 매매 기법 포착이 되어서 세 가지 매매 원칙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 5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5천만 원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이 선물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분들께.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헤리스 대장주 헤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볼게요.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헤리스가 압도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은 헤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다. 그래서 인맥주 들어가는 이유는 헤리스 부통령이 한국인 시인척 있다. 그럼 한인과 한 가족이다. 그런 엄청난 인맥 재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맥주를 포착을 했고요. 이 인맥주를 저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드릴 거고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상한가 최소 5번 이상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매수하게 되면 10배 이상 이렇게 오를 종목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은 꼭 가져가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이 선물 받으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왼쪽의 종목이 대상, 홀딩스, 우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된 이유는 이정재의 연인이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로 있는 종목이라서 한동훈, 이정재의 친분이 있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대선주가 국내 증시에서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7,000원에 미리 매집을 했었고 이게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 6방 이상 갔고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최고점 65,300원 이렇게 도달을 했어요. 65,300원이면요. 여러분 9배 이렇게 올랐다. 그럼 대선주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종목은 더욱 강력한 종목이죠. 바로 미국 대선주예요. 이 대선주 중에 헤리스가 지지율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헤리스 임맥주 최소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함께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원만 매수하셔도요. 실제로 5,000만원 이상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수익금 꼭 가져가시고요. 선물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이렇게 드릴 거예요.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종목도 보시면요. 이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에요. 전에는 와이더 플랜이셨는데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변경이 됐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된 이유는 이 종목은 이정재가 직접 지분 투자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동훈과 이정재의 친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진 찍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정재 지분 투자한 종목이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선 도전인 총선 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750원에 매집을 했었고 이 종목이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상한가 8방 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29850원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10배 이상 이렇게 오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선주가 바로 국내 증시의 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미국 대선주죠. 헤리스 임맥주 이 종목은 최소 10배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천만원 매수하시면 5천만원 이렇게 수익금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 수익금 꼭 가져가세요. 선물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시고 선물 받아가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HLB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오늘도 4.5% 정도 상승 중에 있죠. 지금 구간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FDA 재승인 요청이 있죠. 네 바로 9월에서 10월 기대감으로도 엄청나게 상승할 거고요. 이제 승인될 거로 보고 있어요. 90% 확률로 그래서 그때 승인되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런데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엄청 올랐을 때 이제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고점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고점을 정확하게 개인 분들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도 하고 여러분들 리밸런싱 도움드릴 거예요. 이 모든 대응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 모든 대응 무료니까요. 편하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인연이 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인연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정말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1억원이든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이 소중한 자산 절대 이제부터는 잃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자산을 제가 지켜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수익으로 이끌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호화롭게는 좀 못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1개월 2개월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생활자금 그리고 여유자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후자금 정말 평생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든 도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도움 받으시고 인연 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